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는 것은 결국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 개인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이렇게 맞는 것도 정말 가보지 않은 미답의 그런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 자신이 이제 좀 나이를 먹어 가기 때문에 공평호 tv에서도 이 노년과 관련된 그런 소식을 좀 전하는데 비교적 그런 노인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의 이경은 기자죠. 이경은 기자하고 그냥 왕계미연구소의 그런 기사가 상당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사 하단에 이미 나이를 먹으신 분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조합하게 되면 지금 중년이나 장년에 계신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나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개 50대 현역의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코멘트에서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 그다음에 나라에 대한 시사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주목하게 되거든요. 퇴직을 앞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정액으로 들어오던 봉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노년의 또 생활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그런 자료가 여기 nh투자정권이 백세시대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평균치니까 뭐 사람의 그런 형편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60대에 226만 원을 은퇴 가정에 소비를 했는데 80세는 121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한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네요. 이걸 보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스스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60대 70대 80대를 겪었던 분들은 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아마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한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제 퇴직 후에 나타나는 소비절벽 소비절벽이라는 소비절벽이라는 표현이 참 괜찮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를 사람들이 먹어가게 되면 욕망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특히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심지어 여행에 대한 욕망들도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식품업체의 CEO로 들었던 이야기가 일본이 한 30년 정도 불황을 경험하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심화되니까 식품업체들은 일본 내에 공장을 새로 신설한 기억이 없다. 수요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이제 가슴에 담안 적이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나이가 드신 분이 이 기사를 쓴 이경은 기자는 그렇게 본인이 나이가 안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가슴에 안 와닿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갑에 여유가 많은 은퇴 귀족층도 나이가 들수록 소비가 계단식으로 감소합니다. 60대에 563만 원에 달했던 월 소비액은 70대가 되면 월 370만 원으로 80대는 34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80대 은퇴자 이모씨 그러니까 강남에 사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분 이야기가 대단히 여러분들 인상적입니다. 다리 힘이 좋지 않으니 해외여행도 힘들고 비싼 식당을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좋은 음식에 대한 것도 식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집에서 간단히 밥과 국 나물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크게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 할 것도 없어서 돈 쓸 일이 없습니다. 욕망이 절벽을 이루는 거죠. 소비 절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인구 구성비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효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제작한 겁니다. 크게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돈을 써야 또 이제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나라 경제 시사는 봐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개 서구나 이제 한국의 그런 노년에 대한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지출하는 그런 의료비가 마지막 10년 정도에 집중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대개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경은 기자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기사에서 이 노년의 건강이 무너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간병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50대 주부 이모 씨는 부모님 병간호를 먼저 경험한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로비보다도 진로비는 이제 한국이 건강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간병비가 더 많이 나오고 돈을 물 써도 써서 나중에 얼마나 썼는지 기록조차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사교육비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노후 부모님의 병원비는 언제까지 얼마나 쓰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더 공포스럽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일단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데 간병비는 최근 5년간 40% 가까이 상승해서 큰 부담 요소가 됩니다. 젊은 날에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간병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다르겠지만 삼천 편에 흐르는 것이 결국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연령별로 소비 절벽이 이루어지고 욕망 절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생활비 수준은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이제 목돈으로 크게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노년의 건강이 무너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중년이든 장년이든 또 노년이든 간에 마지막 날까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꼭 맞는 그런 건강유지법을 잘 개발해서 그런 근육도 잘 유지하고 심폐기능도 강화하고 뭐 그렇게 해도 병이 걸리면 알 수가 없지만 이게 공포심을 낳을 정도라는 거죠. 아이들은 교육비는 시간이 있지만 이 노년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비용을 얼마나 투입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인생에서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이 점을 한 번 더 새기게 하는 이런 좋은 기사였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